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원래 사면 발표로 야당의 분열을 획책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견상 드러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재명 후보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하는 글도 있고 곳곳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겠다 입장을 밝혀라 사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밝혔다가 이른바 팽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사면 발표를 하고 나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실명을 내걸고 또 온라인 게시판에 보면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아직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하나 둘씩 허구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허상을 쫓는 허상의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국정농단을 잡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와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이재명인의 마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25일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A 지지자는 부동산이 엉망이 돼가도 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날뛰어도 검찰이 구태탈을 해도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수천만 국민들이 추운 날 촛불 들며 심판한 박근혜를 사면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나의 지지를 거둔다. 그도 이제 또 다른 적폐임을 선언한다. 이재명은 이제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제 적폐를 선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 지지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 및 민주당 이재명 대선 주자를 지지했는데 박근혜 씨 사면은 반대한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철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 명확한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철에 노력이 없으면 문 대통령과 같은 생각으로 여겨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이재명 박근혜 사면 등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보수 진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은 더 이상 민주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정치에 관심 끄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선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일도 없을 것이다. 주변인들에게 이재명 지지해달라고 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와 또 구속 사유가 너무나 허구였다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허상을 쫓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농단 프레임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명숙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데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을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석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습방을 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한면만 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유명 이재명 지지자들의 공개 반발도 나왔습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태도를 분명히 밝히세요. 만약 이거 찬성하면 저는 이재명 안 찍을 거다.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똑같은 일 벌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민주당을 수구 세력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건 어디까지나 계획을 밀어붙인다는 조건부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팟캐스터 나꼼수의 출신, 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촛불 시민은 농욕을 당했다. 그래도 대통령은 딴 마음이 시겠지 하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촛불 시민에게 보내는 아직도 나를 지지하네라는 사인이다. 그러면서 촛불 시민이 웃어왔나? 하긴 이런 X같은 사명 결정을 하고도 문포의 대선 승리를 위한 지략 운운하며 쉴드 치는 인간들이 없지 않을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꼼수 김용민도 지금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명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정부 3기가 아니다. 이 무능하고 무언직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더 이상 농협할 수 없다. 나는 문재인 편이 아니라 촛불 혁명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촛불 혁명의 편이다. 박근혜 사면 처리하라.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촛불 혁명 운운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길을 어떤지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신념대로 아니 누가 심어준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같은 반발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미석 의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근혜 사면 복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을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최순실 씨가 해외에 숨겨다 놓은 재산이 조 단위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준 자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고발을 당해서 억대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까지 받은 이 안미석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 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넘어도 분명하다. 우리가 겨울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을 왜 들었나 다시 생각해 보면 잘못 들었다. 쏘갔다. 우리는 잘 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선든 선동에 당하고 있다. 그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재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권해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이재명은 사안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말을 많이 바꾸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이 태도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지한 자들. 이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로 만들었는데 성공했다. 아마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화살을 거꾸로 이재명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책임을 져라. 이재명도 같은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